안녕하세요. 오늘은 트위스트 고고 32카운트 4월 비기너 레벨의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는 트로트 트위스트 작품이에요. 살펴볼게요. 섹션 1 오른쪽 바인스텝 사이드, 비하인드, 사이드, 투게더 힐스위블 오른쪽, 왼쪽, 오른쪽, 왼쪽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왼쪽 바인스텝턴 사이드, 비하인드, 왼쪽 1 4분분의 턴 왼발, 포워드 스텝, 터치 오른발, 사이드, 포인터치 왼발, 사이드, 포인터치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린디 스텝 오른쪽으로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락백, 리커버 왼쪽, 사이드, 투게더, 사이드 락백, 리커버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스위블 오른발 옆에 놓으면서 힐, 토, 힐, 왼발, 플릭 왼발 놓으면서 힐, 토, 힐, 오른발, 플릭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풀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세 번째 월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4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Thank you for watching.